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상 이야기 가져왔어요 근데 진짜 이런 진상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곰탕집 운영중인데 아 죄송합니다 곰탕이 아니고 설렁탕입니다 설렁탕집 운영중인데 웬 미친놈이 조선무 한통을 들고 와서는 나한테 석박집 만들어줘 이랄지 야 내가 니 마누라냐 꺼져 원지 식당에 물을 사와서 김치 만들어달라는 인간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여기다 올려봅니다 저는 설렁탕집을 운영중인 사람인데요 이런 저희 가게에 가끔 찾아오는 중년 남자 손님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며칠 전 또 혼자 와서 설렁탕 한 그릇을 먹었고 계산을 할 때 이때 아 아줌메 그 석박지 김치 너무 맛있다 잘 먹었어요 혹시 그 석박지 나한테 조금만 팔 수 있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됩니다 이건 판매용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더니 이 사람도 그래요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로 다 끝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그 사람이 다시 가게를 찾아오더라고요 손에는 엄청나게 큰 비닐봉투를 들고서 말이죠 뭐 그런가보다 하면서 어서오세요 오늘도 설렁탕 드시는 거죠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은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래요 그리고는 그 비닐봉투에서 엄청나게 큰 조선무 5개를 꺼내더니 저한테 들이밀면서 하는 말 그 아줌메가 저번에 내한테 석박지 안 판다 해가지고 내가 오늘 일부러 시장에 들러 물을 좀 사왔어 나중에 석박지 만들 때 이걸 같이 넣어가지고 만들어 줘봐요 이러는 겁니다 너무나 당당하게요 진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을 들어서 그런 건지 솔직히 이때 제 멘탈이 좀 많이 깨졌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잠시 뇌정지가 오더라니까요 그렇게 한 3초 정도 멍때리고 있다가 아니요 그거 안됩니다 해드릴 수 없어요 이러니까 이제는 아예 기분이 나쁜 얼굴과 말투로 아니 안 파는 거라 해서 내가 일부러 시장에 가가지고 물을 사들고 온 건데 담고 손님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 또 내가 이걸 따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당신 가게 만드는 김에 같이 넣고 버무려달라 이건데 그게 그리 어렵냐고 내가 앞으로 이 가게 주변 지인들 많이 데려올 테니까 좀 해줘 봐요 아줌마 오늘 안 하는 거야 그럼 언제 하는데 그 만드는 날 나한테 연락을 좀 해봐 이러더니 갑자기 자기 폰 번호를 부릅니다 얼른 저장 안 하고 뭐 하냐면서요 죄송합니다 저요 저 진짜 꿈꾸는 줄 알았어요 강의 눌리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계속 거절을 하니까 결국에 이 사람도 포기를 한 건지 뭔지 일단은 알겠다면 그냥 돌아가긴 했는데 또 올 것 같아요 계속 와가지고 이럴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니 저도 나름 이쪽 바닥에 10년 이상 장사 오래 했던 사람이고 여러 질 나쁜 사람들 또는 거지같은 진상들까지 다 상대를 해봤는데요 세상에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 미친 아저씨가 무시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줄 아나 봐요 양념값이 몇 배로 더 들어가는데 장난치나 쓰니 그냥 1kg에 10만원 받고 판다고 하세요 끌 끌 끌 끌 2번 이건 뭐 애 새끼 키우는 김에 내 새끼도 같이 키워줘 이럴 놈이구만 끌 끌 끌 끌 댓글 그런 사람들 진짜로 있어요 나는 워킹맘이지만 너는 전업이니까 니네 집에 우리 애 매일 보낼 테다 그러니까 네 새끼 키우는 김에 내 새끼도 좀 키워줘 이럴 지 하는 거 여기 끌 올라왔잖아요 내가 봤어요 저도 이거 다뤘죠 제가 찾아보고 보이면 이 영상 댓글에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3번 국밥이나 곰탕집 유명한 곳은 따로 팔기도 하더만 뭐 진상 부리는 거 보니까 어쨌든 맛이 되게 좋았나봐요 이유 넉넉하게 잡고 판다고 한번 붙여보세요 뭐 비싸서 안 사면 땡큐고 사가면 많이 남으니까 또 땡큐고 얼마나 좋아요 끌 끌 그럴 놈이면 애초에 우 돈 크게 얹어주겠다 좀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겠지 이딴 식으로 지가 시장에 가서 무사 쳐들고 왔겠냐고요 끌 끌 끌 끌 4번 비싸게 팔아라 이런 사람들 좀 보이는데 넙 절대 해주면 안 돼요 저번에 우리 동네 솜씨 좋은 할머니가 이런 부탁을 받아서 대신 담가줬는데 이걸 받아 처먹은 놈이 김치 먹고 탈이 났다며 소송을 걸었어요 진짜 동네 난리가 났는데 결국 할머니가 지더라고 절대 해주면 안 돼 정말 별의 별 법령이 다 걸리더라고 그런 게 있냐 봅니다 5번 지금 여기서 판매해라 이딴 소리하는 것들은 하나만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장사나 사업 같은 거 하면 안 돼 저거 판매하는 순간 바로 지옥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봐 나는 여기 단골이니까 더 줘봐 또는 김치통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에 담아줘 좀 더 많이 줘 나는 저기 봉투에 들어있는 거 싫어 100% 이럽니다 어마어마한 진성질을 보게 될 거라고 6번 아니 차라리 한 번 더 정말 팔 수는 없는 거냐 좋게 물어나 보던가 무시를 사들고 쳐들어오다니 진짜 상상초월이다 7번 우리 가게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몇 번 왔던 놈이 갑자기 주꾸미를 들고 와가지고 손질해달라 데쳐달라 이러더라고 한 번 해줬더니 다음엔 드럽을 들고 와서 아니 우리집 고깃집인데 진짜 별 미친 것들 너무 많다니까 두 번째 사연 언제 식당에서 제가 사온 콜라 마시는 게 정말 민폐인가요? 아까 저녁에 제 친구들이랑 같이 치킨과 피자를 다 하는 식당에 가서 여러가지 안주를 시키고 술을 마시는데 친구가 갑자기 콜라가 먹고 싶다며 주문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제가 아까 낮에 마시려고 편의점에서 샀다가 안 마시고 그냥 가방에 넣어둔 채로 까먹고 있던 캔 콜라 두 개가 생각이 나서 야 시키지 말고 이거 먹어 이러면서 꺼내줬거든요 그렇게 콜라 두 개를 다 같이 나눠서 마시는데 지나가던 직원분이 이걸 보고 살짝 놀라는 말투로 어? 콜라 언제 시키셨어요? 이러면서 포스기에 찍으려고 카운터 쪽으로 가길래 제가 얼른 아니에요 이거 밖에서 사들고 온 거예요 깡통도 저희가 들고 나갈게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때 완전 똥 씹은 표정으로 아 예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후 개선할 때도 이러시면 안된다 직원들이 헷갈릴 수 있다 밖에서 사온 걸 여기서 드시면 좀 그렇지 않느냐 등등등 막 뭐라 뭐라 잔소리를 하길래 일단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솔직히 억울해요 거기 아무리 둘러봐도 외부 음식 반입금지 푯말은 안 보였거든요 혹시나 해서 제대로 살폈다고요? 저도 그렇지만 친구들까지 망신을 당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아니 이게 민폐냐고요 정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 깡통같은 녀아! 이딴 게 질문이냐? 어이고 세상에 2번 그런 표시가 있든 없든 식당에서 외부 음식을 안 먹는 건 기본 상식 그 중에서도 기본이에요 첫 상식이라고 3번 와 얘 진흥전보소 이딴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자빠졌네 아니 그럼 남들은 편의점에 소주 파는 걸 몰라서 지랄 맞았다고 한 병당 5천원이나 주면서 먹겠냐? 아니 요새 애들 기본적인 생활동 안 하는 것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요새 소주 한 병에 5천원 합니까? 이야 장난 아니네요 아니 왜 이왕 콜라 마시는 거 술도 사들고 가지 그랬냐? 5번 그걸 꺼내는 년이네 좋다고 받아 처마시는 것들이네 이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존재한다 싶다 6번 어이구야 중국집에 가서 짜파게티 끓여 처먹을 것들이구만? 7번 아니 근데 쓴이도 쓴이지만 친구들 중에 아무도 이걸 안 말렸다고? 이게 말이 돼요? 추가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이제 100% 제 잘못인 거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원래 이런 거 아닌데 기본인 건데 제가 너무나 무지했고 그 가게 직원분들과 사장님한테 큰 민폐를 끼쳤어요 죄송합니다 또한 너무나 상식적인 걸 억울하다며 여기다 글을 올려서 많은 분들을 분노케 한 거 역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몰랐어요 외부 음식 금지 팻말이 있는 곳만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제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저한테 이거 알려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실수 안 하고 살겠습니다 늦은 밤인데 다들 편히 주무세요 쓴이올림 댓글 1번 추가 글 보니까 뭐 그래 성격은 좋네 반성했으면 됐어 어 2번 추가 글 보니까 쓴이 인성은 된 사람이네 앞으로 화이팅 하세요 쓴이 생각이 좀 없을 뿐이지 이렇게 인정하는 거 보니까 사람은 착하구만 그래요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어 4번 보니까 나이가 아직 2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래요 욕먹고 그러면서 인생 배워가는 거죠 잘못을 깨닫고 꼬치려 하니까 우리 너무 비난하지 맙시다 5번 그래 너 다음부터 절대 그러면 된다 또 걸리면 혼나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라든지 누군가가 크게 잘못을 했을 때 막 비난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외국이든 어디든 막 비난을 하는데 정말 진실을 다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면 금방 돌아서요 우리 민족이 좀 착해 비는 사람한테 돌 잘 안 던지거든요 이걸 보니까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살아 계시던 당시 그 시장 통해서 그 할매들을 상대로 보리밥 된장 장사를 했으니까 된장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진짜 잘 만드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가끔 TV에 명장들 나와가지고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에이 저러면 안 되지 이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네에서도 많은 분들이 배우러 왔어요 특히 그때 당시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몇 년 안 된 세댁들 형님 이러면서 와가지고 배워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바로 윗집에 아주머니하고 가족들이 살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형님 형님한테 배운 대로 했는데 망했어요 이러면서 그 된장 한 통을 들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나 그리고 처음 봤다 된장이 색깔이 누렇게 예뻐야 되는데 완전 춘장 색깔이었어요 시커멓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아이고 망했네 아무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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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